너와 아침 먹고 출발할 거는 아님 가면서 먹을 거야 어디 가는지 먼저 얘기하세요 매기력적으로 확실해요? 거의요 아침은 점심때 먹죠 그러니까 내가 자꾸 점심을 먹고 싶었는데 일찍 왔네 어떻게 알았어? 나 계획대로 움직이는 거라며 당연하지 다른 계획 없어? 있지 플랜 B 왼쪽이 장애물이 많으니까 저쪽을 뚫읍시다 반란 둘이서 어쩌자는 거야 누가 둘이래? 각자에 쳐나가는 거지 레이디 퍼스트 하나, 둘, 셋 하면 앞으로 뚫는 거야 하나, 둘, 셋 하나, 셋 하나, 셋 하나, 셋 하나, 셋 죄송합니다. . . . . . . . . 왜? 오빠! 반장님! 아, 진짜 협상이에요! 협상! 미치! 하나! 오셨네! 어디! 아! 아! 야! 복동쪽으로 오빙일 척! 빨리 빨리!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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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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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뭘 줘? 승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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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무원. 승무원. 죄송합니다. 승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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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무원. 하이. 오빠 컴퓨터 좀 쓸게. 웅맨. 요, 지완이 형. 우연이 오세요, 형상호관? 세상이 그렇게 호락호락한 게 아니야, 인마. 세상이 그렇게 호락호락한 게 아니야, 인마. 뭐 하는 거야?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쉬고 있어, 금방 끝나. 아, 이것이 발짝이야, 인마. 이것은... 겨우가... 아니잖아. 이것이 반짝이라는 거야, 인마. 어떻게 예쁘지? So what brings you here? 고객님 만나러 왔지. I think it may be a little hard to meet your 고객님 today. 아니, 왜? 저기 오시잖아. 사랑 끊었다더니? 샤워 끊었단 말은 안 했는데. 사랑하기 전에 다들 샤워하던데, 왜? 그게 과연 사랑일까? 잠깐 이리 와 봐요. 아, 미안. 아, 미안. 날 버리고 도망가? 그게 VIP 서비스니? 아니, 입금을 안 하셨잖아요. 나 지금 돈 앞으로 안 받고 보고 살려고 하는 거야. 아, 부모 씨. Want some coffee? 엄마. 엄마. 아휴, 가지가지를 하시네. 휴지 없나? 정보 먼저. 돈은 나중 아니야? 선입금 후 정보. 이게 우리 세계의 룰이야. 아, age old question, right? Which came first, the chicken or the egg? 미국에 사과나무가 들어오고 250년 후, 산사나무 파리가 과일 맛을 보기 시작하더니, 아예 사과나무에서 짝짓기를 시작했어요. 그렇게 150년 후, 과실팔이라는 새로운 변종이 탄생할 거죠. 응. So, what's your point? 아, 그러니까, 모든 종의 기원은 알에서부터 시작된다. 달걀이 먼저란 얘기지. So, if the egg came first, which is it? The info or the money? The money. 돈이 달걀이지. 알 부자 알 거지. 알 이끌어 돈. 즉, 돈이 먼저란 얘기지. It's very impressive, logical reasoning. 뭐가 논리적이야? So fee, check book. How much is your fee? 1억! 착수금은 급한. 고객님. 액수가 너무 큽니다 아유 누가 요즘 촌스럽게 캐시를 플레이를 합니까 잔금까지 끝낸 걸로 해요 고마워 이번 달 내 배당금에서 빼줄게 최선을 다해서 모시겠습니다 당연하지 그 중국에 가셔야겠습니다 멜기략 잡으러 일본에 있다면서요 그 여자랑 그 아저씨는? 그건 꼴이고 몸통 잡으러 가야죠 황미진 교수에게 비정기적으로 입금하는 사람이 중국에 있습니다 입금 날짜는 고객님이 습격받기 전날 그리고 최근에는 9월 28일 뭐 어쨌든 나머지 얘기는 중국 가서 이야기를 하고 9시까지 공항으로 오십시오 중국이 같이 가자고? VIP시니까요 에스프레소가 좀 징겁습니다 어쨌든 다음 기회에 또 보도록 하죠 9시까지 공항에서 봅시다 그만해 둘 다 어후에 俺は俺を知ってる。俺もお前を知ってる。だがキユコは俺たちのことを知らない。 何すればいい。なんとかスムーズに話し合いでの卓球を。 俺は俺を知ってる。 俺は俺の人を知ってる。 俺は俺の人を知ってる。 俺の人を知ってる。